음악 그룹 구이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 그룹 구이임입니다. 저는 구이임에서 정가를 부르는 가계 구민지입니다. 경기소리, 피아노 그리고 여러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는 이채현입니다. 저는 가야금을 연주하는 임정환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단어로 팀명을 지었을 경우에 그 단어가 가진 의미나 이미지에 음악적 색깔이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팀원들의 성을 따서 팀명을 짓게 되었고요. 또 음악 작업을 할 때는 각자의 음악을 제시하면 이를 타협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많이 풀어냈었는데요. 이번 공연 제목인 애닌칭 선율 바라보다는 저희 내면보다는 세상을 향한 여러가지 시선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바라본 마음이나 이야기들을 저희가 음악으로 풀어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무대를 구성하였으니 구임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 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